우와! 6이네! 히끼는 6이 나왔다! 6이 나왔으니까 6칸 앞으로 간다! 간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짜잔! 히끼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와! 신난다! 히끼 잘했어! 호호호! 어? 와! 야호! 야호! 오세요! 재밌는 돌까진! 꿀깍이도 오늘 주사위 던진다 3위네 이번엔 더 높이 탄다 와 유 맛있다 자 현지야 오늘 엄마랑 숫자 카드 만들어 볼까 네 자 여기 노란 종이가 보이지 여기에다가 현지가 스티커를 붙일 거야 스티커를 맨 먼저 몇 개 붙일까 1개 현지가 띄워서 붙여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옳지 스티커를 한 개 붙였지 그럼 숫자를 옆에도 엄마가 써줄 건데 숫자 뭐라고 써야 될까 1 1 1 자 그 다음 2개 5 4개 4 4 5 5 5 2 3 4 5 6 6 6 6 6 6 6 3 7 9 8 9 9 10 10 10 10 11 둘 이번엔 이제 이쪽에도 붙일까? 저 잘했어? 셋 우리 예쁘다 이끼가 주사위를 던져요 바나나가 하나 둘 셋 셋이면 숫자 3 3이면 세 개 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이끼가 주사위를 던져요 바나나가 네 개 그럼 숫자 4 이끼야 내가 빼줄게 하나 둘 셋 오 네 됐다 이렇게 주사위 놀이하니까 정말 재밌다 그치 퐁이야 응 그럼 친구들 또 만나 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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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